장세정 선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세정 선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이남준 챔피언과 루키 장세정 선수의 경기 지금 잽으로 경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셔도 됩니다 가까이 오셔도 됩니다 장세정 선수는 몇 전이죠? 1전 1패입니다 아직 루키죠 둘이 동갑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장세정 선수 지금 챔피언과 루키의 대결입니다 챔피언과 루키의 대결 1라운드이기 때문에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서 펀치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공식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변에 관객들 보이시죠?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관객들 엄청 많습니다 이남준 챔피언 앞선으로 견제를 하고 있고요 1라운드라서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노가드 전법 약간 노가드로 이남준 챔피언과 장세정 선수를 네 라이트 레프트 앱 지금 신이 같지 않게 아주 기장이 괜찮습니다 지금 장세정 선수는 루키인데 상당히 괜찮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1라운드는 약간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되죠? 탐색전이라고 해야 되죠? 탐색전 서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탐색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데 이남준 챔피언의 주특기가 앞선입니다 레프트 보디를 상당히 잘 네 지금 1라운드라서 조금 살살하고 있는데 조금 강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합은 신촌 유플렉스 바로 앞에서 야외 특설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촌역 2번 출구 앞에 있네요 그렇죠 네 제 theirs 잘해 네 자 제보를 견제하는 이 남준 선수 태드요? 아 좋습니다 장세정 선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스스로 격고 자 30초 사이닝 10초 사이닝인가? 30초 사이닝이 울렸습니다 네 예 오! 라이트 스트레이트 네 지금 라이트 지금 챔피언이 하나 회웅했거든요 네 도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1라운드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둘이 탐색전입니다. 2라운드, 3라운드가 되면 살짝 효과있는 펀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2라운드 챔피언과 장세종 선수가 지금 끼고 있는 글러브는 펀치팀에서 만든 글러브입니다. 네 이쯤에서 홍보 들어가나요? 2라운드에는 좀 더 볼 것이 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들어오다가 역시 라이트 레프트에 지금도 장세종 선수 눈이 굉장히 좋네요. 눈이 좋더라구요? 오 잘 피해가지고. 오 잘 피해가지고. 곰 노림도 좋구요. 오 지금도 잼. 확실히 1라운드와는 강아졌죠? 지금 카버 복싱을 하고 있는거죠? 지금 저렇게 미끼를 추다가 미남준 선수는 아마 보디샷을 크게 치지 않을까 예. 장세종 선수는 그걸 준비해야 겠습니다. 지금 헤드기어를 안 쓰고 있는 선수는 현 WBA 아시아 챔피언입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 회피하고 레프트 북북을 집어넣습니다. 오 지금 2라운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국권시키지 않는데 오오오오오오 지금 위에 슬슬 시동이 걸리는 탑니다. 지금 크게 라이트 치고 들어오는 걸 레프트로 오오오 미남준 선수 이제 몸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유니저 오오오오오 오오오 지금 위험해요 아 지금 신현님 기량 답지가 않습니다. 효과적인 펀치를 많이 지 번하고 있습니다. 아 효과적인 펀치로 나왔습니다. 아오오오오오오오오 레프트 모디샷 지금 모디를 한대 맞았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들어갔습니다. 표정이 약간 이들어집니다. 어! 보디가 또 지금! 보디가 두대 맞았어요! 어! 지금 위험합니다! 지금 보디 더이상 허용하면 위험합니다. 어! 지금 거리 조정 장난 아닙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 복싱해서 보디를 받게되면 어! 쓸어내리기. 자 쓸어내리기는 로만 챔퍼의 주툭기죠. 조만간 보디를 다시 한번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퍼 이후에 보디가 이거를. 어! 위험해요! 어! 지금 잡다! 허용했습니다. 자 30초 사이즈 울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랩, 랩, 이남준. 어! 라이트 스트레이트 장기준 선수. 지금 기습적인 라이트 줬거든요. 지금 보디를 맞고 약간 지칠경색이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파이팅 이렇게 잘 싸우고 있습니다. 아! 지금 어! 지금 어! 많이 지쳤어요. 오오! 들어가다가. 아! 지금 정탈. 아! 지금 1라운드 끝났습니다. 네! 와! 복선수 있어! 자 상놈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1시까지 도착합니다. 1시까지? 아! 지금 효과적인 라이트가. 여기 여기. 가볍게 가볍게. 아! 지금 위험했어요. 들어오다가. 네, 너무 크게 좋겠는데. 어, 지금 이남준 선수도. 오케이. 힐링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 지금. 많이 들어갔어요. 약간 욕심을 부리는 거 같습니다. 보내는 거죠. 오! 지금 연таки. 오우, 위험해요. 위험해요. 사실 챔피언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 기량을 펼친다는 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와, 지금도 들어오다가 아, 지금 레포트 보디 노리는 것 같죠? 앞면으로 노렸다가 보디샷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아, 지금 위험합니다. 아, 송금송금 걸어가는 게 오, 지금도 위험했죠? 아, 지금 보디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앞면을 아, 지금 위험해요. 아, 지금 위험해요. 아, 지금 약간 스탠딩다운 식으로 들어갔거든요. 세븐, 에잇 아, 다시 해야겠다고 자, 여러분들 박수 한 번 주입죠? 지금 챔피언 상대를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장세종 화이팅! 장세종 화이팅! 장세종 화이팅! 지금 나왔습니다. 아, 지금 거대한 벽과 싸우는 느낌일 거예요. 네, 답답하죠. 아, 지금도... 아, 지금 힘들어요. 사실 이 경기는 장세종 선수 본인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천했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영광이죠. 신인 선수가 챔피언하고 이렇게 시범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영광으로 봐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다 봐요.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눈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눈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자, 3라운드는 약간 이남준 선수가 휴식을 취하는 그런 라운드 같아요. 조금... 3라운드에... 스탠딩다운 이후에 조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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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면... 어, 괜찮죠. 어, 지금 진짜 위험했습니다. 어... 아, 예. 어... 아, 지금 가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원래 주특기가 헤드웍인데... 헤드구브먼수인데... 네, 통하는 상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3라운드 끝났습니다. 네, 벗사무츠 인추! 자, 이번 라운드는 이남준 선수가 좀 더 힘있게 몰아붙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예.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우... 아, 저 앞선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아, 지금도... 지금 뒷선... 어디까지... 지금... 앞면이 많이 비웠었는데... 장세종 선수는 또 이제 앞면 커버를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네요. 아, 지금 최고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 아, 지금 이남준 선수가 노리는 건 뭘까요, 선생님? 아, 레프트 모지샷을 계속 노리는데... 예. 잘 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한방 들어갔는데... 타격은 그렇게 있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장세종 선수? 예.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앞면을... 앞면 보다는 이제 보디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어우... 지금도 들어오는 거, 레프트에... 아, 계속... 이남준 선수는 앞면을 좀 더 건드려주면서 보디샷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기회거든요. 예. 기회가 엿보이면 바로 들어가지 않을까 한 마디, 철씨. 아, 지금도 노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오우... 지금 어퍼컷이 더 좋았습니다. 예예. 오우... 네. 오우... 오우... 강하게 들어갔는데, 가드였습니다. 예. 예. 아, 지금도 레프트 보디. 보디샷을 한번 맞아서 그런지, 쉽게 보디를 보여주질 않네요. 장세종 선수는 노련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루키치고는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 예예. 오우... 보디샷. 아, 지금 헤이크... 아, 지금 헤이크 주면서 정딱까지... 아, 지금 헤이크 주면서 정딱까지... 왜 이렇게 이 상태는 건가요? 하, 지금... 지옥이 있다고, 여러분들... 경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우... 아, 라이트 스크레이스... 와, 지금... 자, 지금... 짱으로... 하, 지금... 지옥이 있다고, 여러분들... 경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오우... 아, 라이트 스크레이스...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라이트워퍼 랩!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세중 선수 신인치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았습니다. 호주!